국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패킷이 또 모자란 거예요 한 5, 6천명 오신 것 같아요 연인원 만 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는 만 명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상 누적 시청자는 이미 수백만이고요 지금 우리 오마이 TV로만 한 50만 넘지 않았나 합치면? 네 우리 차이차? 그렇습니다 빨간 화재라는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그분 건 지금 거의 100만이 됐어요 그분 컨텐츠만 네 합치면 벌써 빨간 화재와 일단 안징글 TV 살짝 끼워두자 안징글 TV 뭐 양이삼 TV 이런 작지만 열심히 하는 TV들 살짝 끼워두면 네 인사이트 TV라는 데 됐는데 그러면 벌써 수백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열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제 피켓이 모자라는 거예요 주최 측이 준비한 몇 천장을 준비했는데 제 가방 안에 피켓이 엄청 있고 네 그걸 사람들이 안 와봐요 와갖고 저한테 피켓을 날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피켓 없잖아요 제가 맨날 갖고 다니면 피켓이 없어요 네 다 나누셨군요 다 나눠져가지고 이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네 모자에 쓰는 거 이것만 하나 남아있고요 모자에 쓰는 거 다 뺏겼어요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네 마치 피켓을 빼앗기듯이 많은 시민들이 피켓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 소장님 피켓 주세요 안 소장 피켓 주세요 안 교수 피켓 주세요 가방에서 피켓 딱 하고 딱 이 두 개만 남았어요 제가 이 두 개만 남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셨는데 네 제가 피켓이 수십 장 있는데 그 정도로 열기가 있었고 시티투어 도심 시티투어 버스 2층에 이제 저기 덮개 없는 버스에서 네 시민들이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핸드폰 볼피스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광화문 광장 기다렸더니 시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SNS도 보면 이렇게 올라와요 네 나는 놀러 갔는데 저 시위를 봤다 아 봤다 만났다 오 너무 반갑더라 그래서 내가 사진 찍 올린다 동영상 찍 올린다 그리고 뭐 실제 오마이티비에서도 생중했지만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 7차 촛불대행진 오마이티비에서만 올라간 거면 해도 여기에도 지금 일단 수십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못 오시지만 관심이 크다 보통 관심이 네 이제 이번에 그 영국 네 외교 참사에 참사를 거듭하고 네 무능과 실수를 거듭하고 급기한은 비소고를 남발하더니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 해명하는 거 보면서 대놓고 온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기만하는 그게 김은혜가 혼자 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씩 구성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는 못할 수도 있겠죠. 필리핀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국가경제 행사할 수 있는 걸 취소하고 노쇼를 하고 그것도 얼마나 큰 외교적, 경제적 신뢰이고 무능입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갔잖아요.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쫓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악수만 한 번 하고 말을 못합니다. 또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악수 두 번 하는 거 보셨습니까? 박 기자님, 대혈님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앉은 걸 만났어. 악수 한 번 했어.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러 가고 인사하러 가지. 악수 한 번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악수합시다 하면서. 쫄쫄 공문이 따라다니는 모양새인데 겨우 이야기한 게 47.5초입니다. 48초도 아니면 거의 정확히 따지고 47.5초쯤인데 통역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랬으면 실제 이야기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절반도 못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합니다. 무능과 실수로 점철됐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 갔고 거기서 또 세금을 낭비하고 미국 가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엄중한 이슈가 지금 많은데 인플렛 감축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결국 47.5초 그냥 인사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건 또 거짓말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저는 저런 인간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막 공문이 쫓아다니고 만났는데 정상회담도 못했죠. 사실 1분도 이야기를 못 나누고 바이든은 바로 고개를 돌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악수할 때도 보면 굉장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악수 딱 한 번 하고 그냥 다른 데도 다 가버립니다. 윤석열을 보고 반가운 표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뻘쭘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악수하고 47.5초 한 다음에 이렇게 순간 혼자서 굉장히 뻘쭘했느냐 하면 바이든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아주 뻘쭘해하는 동영상이 잡힙니다. 주변을 도리도리 보면서 바이든이 나한테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뻘쭘하게 했다가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비속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방금 전에 바이든한테 본인이 쪽팔렸죠. 보통 이렇게 저혈하고 아주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앞에서 강한 사람이니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딱 내려오자마자 바이든한테 당했는데 나 바이든한테 당했다. 내가 쪽팔려 죽겠다고 차마 참모단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마치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그 행사장도 미국이 큰 돈을 내기로 한 거고 윤석열 예정엽들 행사장 가서 본인도 1억 달러 내겠다고 끼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발언 끼웠고 승인이 보였는데 바이든은 처음에 악수도 거의 노루 악수처럼 하고 두 번째 악수 때도 1분도 47.5초만 잠깐 이야기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 뻘쭘하고 쪽팔렸던 거죠.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정상회담 못하고 영국에서 2시간 늦게 가서 미스테리잖아요. 지금 뉴스버스에 특종이 나왔습니다. 7시에 출발이라는 거 9시에 출발해서 아예 조문을 안 해버리고 다 걸어갈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하이힐을 신고 김건희 씨는 그리고 리세션 끝나고 조문이 가능했는데 그것도 안 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러 안 간 거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무속 세력의 조언을 듣고 9월 15일 날 실제 천공이라는 자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느닷없이 그 영상이 올라? 그 사람이 영상을 자주 올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16일 조문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9월 15일 날 내가 영상을 봤잖아요 제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제자라는 사람이 문상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잘 모르는 사람 문상을 하면 4차원이 열려서 악기, 안 좋은 기운이 붙는다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정말 자기가 모셨던 스승 같은 사람 삶의 지표가 되고 은사가 된 사람 같은 분은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천공 같은 사람은 죽으면 나한테는 와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승이고 지표니까 은사니까 내 지도를 받았으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윤석열, 엘리베스 이스라엘 어떻게 알아요? 이름도 틀리는데 이름도 틀리면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거나 악연히 있는 사람이죠. 엘리사베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엘리사베스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이 가장 많이 한 한국 정치인 종교한 한국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외국 정상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똑같습니다. 의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 얼마나 실망하고 본노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름까지 틀린다. 철자도 몰랐다. 아예 안 했으면 모를까. 이런 상태에서 천공이 갑자기 가지 말라고 원래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돌아가신 잔달이 안 된 시신에는 이제 조문을 가면 상문이 붙는다. 이게 무속용어입니다. 상문. 이제 조문 상갓집에 가는 걸 상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문 악기 줄여서 상문을 하는데 상문 악기의 줄임말입니다. 상갓집 문을 들었으면 죽은 지 안 된 시신이 있는 상갓집 악기가 붙는다. 이건 무속용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시간 늦게 가고 고의적으로 가서도 하이힐 신어서 걸을 생각도 처음부터 안 했고 갈 생각 없었던 거죠. 하이힐 신고만 봐도 김건희 씨가 그 다음에 리세션 간 다음에도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그 뒤에 시간이 있었지만 안 간 의혹 엄청난 신뢰를 하고 철자도 틀리고 문법도 틀려서 또 외국 기자도 외국 교수들한테 지적받고 엄청난 창피를 당한 겁니다. 미스테리가 발생하고 그럼 미국 가서 준비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상에다 못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바이들이 있다니까 그리 쫓아가서 이러기라도 부랴부랴 내겠습니다. 했는데 조바이들한테 사실 박대를 당한 거거든요. 홀대를 당한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악수를 무리해가면서 학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쪽팔리니까 구하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 싫으니까 거의 깡패 조폭처럼 살아온 그 태도 평소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이준석 대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새끼 저 새끼보다 더 한 말도 했다. 그런 얘기 다 인터뷰에서 했죠. 네 했죠. 앞으로 공개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평소에 선거원 또 할 때도 보면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게 여러 번 드러났잖아요. 현역 의원들한테도 반말하고 기자들이 있는데도 현역 의원한테 야 그러면 야 그거 갖다 줘 이것도 잡혔습니다. 이용 의원한테 이야기한 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태도 오만하고 시금방진 그런 태도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잘못 있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 개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니 대남편 사과하고 그런 태도들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대놓고 거짓말하는 태도들 사실 법적랑 했잖아요. 검경에 또 그걸 다 봐주니까 검경을 장악했으니까 제 멋대로 이제 이번에 또 거짓말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참사했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이미 뉴스 여러분 나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인데요. 일본에서 바로 부인했잖아요. 합의 안 됐다. 불쾌하다. 하도 만나달라고 한다. 심지어는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진짜 일본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 기자도 없고 일본 기자가 찍은 사진 딸랑 하나 나오고 입구에서 찍힌 사진 무슨 태극기 하나 못 걸고 심지어는 기시다가 있는데 쫓아가서 그것도 겨우 30분 통역까지 하면 절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고 했을까? 회담이 아니다. 간담이다. 이런 개챙픽 개쪽을 다 당하고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 뭐고 국격 훼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억에 가까운 한민족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기고 모욕감을 주고 국민들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열받아 있는데 결정타로 비속으로 남발하고 완전히 한미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의 황당한 짓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12시간 만에 김은혜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한국 국회를 향해서 말한 거라고 한국 국회 의원들 갑자기 300명 새끼 되고 발새끼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조 날리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또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수십 번 들어봤어요. 수십 번. 지금 방송사마다 다 재밌고 올려놨어요. 시청자들 모으려고 듣기 평가시고 주변 소음 제거한 것도 올려놓고 YTN은 느린 속도로도 올려놨더라고요. 속도를 조절했죠.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훨씬 잘 들려요. 이건 100% 바이든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에 바이든하고 생각하니까 바이든가 들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어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또는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바이든 갔네. 날리면 이렇게 날리면 갔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100% 바이든입니다. 다 들어보세요. 이건 아마 저희 시청자분 다 들어보셔서. 이미 지금 들어보신 분이 수천만이에요. 제가 또 검색해보니까 MBC 뉴스만 지금 600만 안팎인가 봤어요. 최초 뉴스만. MBC 후속뉴스 계속 나오고요. 대부분 언론 KBS, SBS, YT 다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평가해보세요. 새롭게 또 잡음 제거한 거 올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전부 다 나오고. 거기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바이든은 쪽팔리면 어떡하나 하잖아요. 승인 안 하면 날리면은 또 면으로 그냥 이중 단어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이잖아요.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또 아닙니까. 그래서 김은혜스 속 같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단어가 승인 안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승인 안 해주면 다 하니까 날리면의 말을 반복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맥락이 지금 윤석열은 갑자기 그걸 발표한 거고 미국은 어떻게 발표했냐면 어마어마한 거액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는 직전에 보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의 우리 하성태 시민 기자님이 전후 사정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본인이 쪽팔린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맥락이 한국 국회의할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장소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조바이들한테 지금 문전 박대 거의 홀대를 당해서 본인이 조바이들한테 당한 게 너무 쪽팔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서 참모 부하들한테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고 또 상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여 굴다가 뒤돌아서서는 욕하는 그런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47.5초를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뻘쭘했던 상황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진짜 보면 바이든이 1분도 안 된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딱 서서 어쩌지 이렇게 합냐 너무 뻘쭘하잖아요. 1분도 안 된 2,3분 보통 우리가 잠깐 나눌 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강행군으로 비굴하시죠. 아이고 대통령도 그러시죠. 아이고 이번에 아쉽게 정상회담은 안 됐는데 잠깐만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인플레 감축법 그다음에 저기 고안율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니까 우리 합리가 좀 더 수평적으로 노리자면 이것만 해도 일부 여전하잖아요. 말도 못 한 거예요. 이런 말도 못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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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